재희야 아까처럼 그렇지 점수 들어왔어 자세 다쳐 자세 다쳐 자세 다쳐 자세 다쳐 다리 잡아 100으로 다시 재희야 다시 자세 다쳐 자세 다쳐 그렇지 그렇지 구름 돕고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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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흰으로 밀어 그렇지 그렇지 펭혁아 다리 덜고 자 앞구릎 약간 뒤가야 해 넘어가 자 뒤로 계속 따라가 뒤로 계속 따라가 계속 따라가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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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른다리 빼면 돼 제이가 오른쪽 다리 살살 눌러 그렇지 눌러주면서 왼쪽 다리로 눌러주면서 빼 자 제이가 눌러주면서 어깨로 눌러줘 어깨로 얼굴 눌러주면서 자 왼쪽 어깨로 계속 눌러야 돼 왼쪽 어깨로 눌러주면서 다리 빼봐 다리 빼봐 다리 빼봐 빼고 마운트로 올라가자 마운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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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왼쪽 다리로 허벅지 눌러주면서 자 뒤집어주면 안 돼 다리 빼봐 다시 제이야 빼봐 다시 빼봐 빼봐 자세 다쳐야 돼 빼고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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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걸어 다리 허벅지로 걸어 그렇지 그렇지 다리 걸어야 돼 일어서 제이야 다시 일어서 제이야 수입해야 돼 그렇지 야 넘겨야 돼 자세 다쳐 자세 다쳐 야 진우야 붙겠지 가자 붙겠지 붙겠지 가자 진우야 빨리해 빨리 자세 다쳐 자세 다쳐 자세 다쳐 자세 다쳐 제이야 자세 다쳐 넘겨야 돼 다리 빼봐 다리 빼봐 자세 다쳐 그렇지 다리 잡고 빨리 잡아 허리 잡고 허리 잡아 허리 잡아 허리 잡아 나이스 자 다리 눌러둬 다리 눌러둬 다리 눌러둬 다리 눌러둬 어딜가 사이드로 들어가 제이야 봐 잡아봐 자 4초 남았어 4초 바로 나이스 5초 남은 나이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 다이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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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